오늘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 한 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하신 말씀 기억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복사님 우리 은혜로 교회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지긋지긋한 이 팬데믹 빨리 종식돼서 우리 은혜로 성도들이 우리 은혜로 교회의 행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행복한 교회로 우리는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인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저 같은 목회자는 난 정말 행복한 목회자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속하실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소원 하나는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내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동일한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올 한 해를 살면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소원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인사도 나누고 또 축복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벌써 지금 오늘 1월 셋째 주를 이렇게 맞이합니다만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들이기 위해서 그 비밀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이 일의 비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행복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련과 환란 통해서 연단도 받고 또 훈련도 받는 이러한 어려움의 과정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고요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요즘 사람들이 웰빙 웰빙 하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노력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건 우리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행복의 비밀 이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음 말씀해 주셨죠 마태공 5장, 6장, 7장 말씀 산상수음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팔복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새벽 묵상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만 이 팔복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선언해 주시면서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 국류를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하다 뿐만 아니라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 정말 행복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환경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 5장, 고담짝 오늘 본문의 말씀 6장입니다 참된 행복의 비밀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비밀을 6장에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한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요 그러면 늘 불행한 사람들은 그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그런 데서 찾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불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복한 사람들은요 나만 행복한 것이 미안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당신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합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터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 행복이 이것이 지켜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그렇게 빨리 급속도로 퍼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행복 바이러스 이것도 급속도로 퍼지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나 이 해피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은 내가 행복을 유지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이 유지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행복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싹 떠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첫 번째로 본문 말씀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크게 첫 번째로 인간이 누가 행복한가 우선순위가 뚜렷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잘 보면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아침에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인생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사람의 삶의 내용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 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틀어서 이메일 체크하고 냉장고 열어서 무엇을 먹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 삶의 질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사람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한다 혹시나 이 일을 놓칠까 봐 그런가 하면 그냥 바쁜 일부터 여러분 바쁜 일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시키는 것만 하죠 여러분 시키는 것만 하는 인생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인생 급한 것만 먼저 하는 인생 아니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인생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지혜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다스리심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 내가 옳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구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부자가 못 될 수도 있어요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이 다스려주셨어요 그런데 부자는 못 됐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칭찬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조금 언젠가부터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서 그것도 매일매일 달라요 쭈야 하면서 일어날 때도 있고요 아버지 하면서도 일어날 때도 있고요 하나님 하면서도 일어날 때도 있고요 할렐루야 하면서도 일어날 때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오늘도 다스려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다스려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다스려주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다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먼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오늘 하루의 삶을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다스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간혹 내 주변에서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화 안 나세요? 화 안 나세요? 화 안 나요 어떻게 잘 참으세요? 아니 화가 안 나니 참을 것도 없네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화가 안 나지? 주님이 다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이렇게 먼저 강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의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목표를 세웠어요? 일시적인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잠시 자기에게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조금 있다가 또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해밍이 같은 유대한 문학가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또 물질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공허함 속에 그가 옆청으로 자살을 하잖아요 유명 연예인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목표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뚜렷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기로 믿습니다 빌리포스 3장 18절로 19절 말씀 보시면 허탄한 내 마음 두지 말라고 부끄러운 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루를 살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데 내 영혼도 편안해요 그러면 그 일을 마음 놓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닐까 잘 몰라요 내 마음도 불안해요 하지 마세요 시간 좀 가져보세요 늘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더 나아가 내 영혼은 편안한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영혼이 편안할 그 일을 선택하세요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서 목표로 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발 같은 경우를 보세요 다메스 독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보금 전파해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바오를 염려해도 나는 괜찮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나처럼 당신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여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 목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행복은 덤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진정 행복한 생애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너무 탐욕,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성경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도 우리의 그 탐욕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 탐욕이 나를 정복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아니, 인류의 시초 아담과 화화를 보세요 에덴 등 손에 그 많은 신고하들 하나님이 마음 놓고 먹으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맛인 것까지도 탐심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이러한 탐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행해진 거예요 자기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악한 이야기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리품들 그 외투 한 벌, 금 한 덩에 그 욕심을 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아이성 전투, 그 조그만 성과의 전투에서 자기 백성들이 그냥 참패를 당하는 이 일에 원인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물질에 대한 그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욕에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것,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저것의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다가 우리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 보여요 어느 친사분이 우동 한 그릇을 드시면서 추우신데 힘드시겠습니다 그분들 전혀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이 추위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데서 일하잖아요 뭐가 불행합니까? 뭐가 힘들어요? 행복하죠 욕심을 내면, 욕심을 내면 더 따뜻한 곳, 더 따뜻한 곳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요즘 신조어 가운데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맨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 수학여행 가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소소한 것, 소소한 것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 행복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있잖아요 꼭 큰 집에서만 행복을 누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록 집은 작아도, 작은 자동차를 타도 소박한 음식을 먹어도 그 안에서 그 행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 행복,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추억을 잃어버립니다 선을 행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소소한, 그러나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줄 아는 행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 가운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면요 이것도 행복에 데미지를 입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일 힘드시죠? 일이 힘들다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다 못 봤어요 인간관계가 힘들대요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대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대요 헤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들 있잖아요 매일 마주치는 그런 관계들 그것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저는 이 새를 생각하면 새들이요 이렇게 막 탐욕을 부리고 우리 사람이 소화제를 그렇게 먹지요 여러분 새들이 소화제 먹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짐이 너무 많아서 이사도 못 가고 이러죠 새들이 뭐 짊어지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날 그날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새들이나 들의 백합 하나 보십시오 뭐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지 사람이 그렇지 진정한 행복은 우리로 알고 자족하는 것 더 나아가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는 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해보라는 겁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또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남은 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의를 구하라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염려 이거 다 죽게 맡겨버려라 여러분 염려하면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 염려가 자꾸만 쌓여져갈 때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찬송과 474장 보시면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주간에 이 찬송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의 삶으로 똑같이 근심하면서 살 것인가 비록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염려를 맡기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달라야 되지 않는가 구별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이 염려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일들을 이렇게 염려하시나요? 우리 보통 걱정도 팔자다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음식 하나를 먹으면서도요 음식 하나를 먹으면서도 체하면 어떻게 하지? 맛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맛있어요 그럼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죠? 살찐을 어떻게 하지? 그냥 걱정이 늘 습관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식당에 갔어요? 반찬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신나고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뭘 걱정해요? 이렇게 해서 이 집 남을까?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한다니까요 별걸 다 걱정해요 아니, 안 남으면 가게를 안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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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장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남을까? 남을까? 남아요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사도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은 사람이 염려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이 본문을 잡은 것이기 잘한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도 순종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 걱정 잠원 17장 2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근심은 하지 말아야죠 염려는 하지 말아야죠 백해무기기입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더 큽니까? 생명으로 이렇게 번역들을 많이 했죠 생명을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병이 나요? 염려하면 시험을 잘 봅니까? 염려하면 무슨 운동 경기에서 더 이길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당연히 염려하는 거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린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여러분 고아가 스스로 먹을 거 입을 거 찰 것 이런 거 걱정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꾸만 입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집세 이런 거 가지고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아이가 저희도 아이들 어릴 적에 애들이 돈을 함부로 쓰는 것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가르쳐줘야 되지만 또 너무 못 쓰는 거 그것도 또 돈 쓰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어릴 적에 어릴 적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뭐 이렇게 좀 사라 하면 사도 돼 그 다음에 아예 사라니까 우리 돈 있어 아빠인 제 마음에 내가 그것도 못 사줄까 봐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아빠 마음 안 좋다 빨리 사 나중에 좀 커서 그냥 사요 그래서 야 그거 너무 비싸지 않냐 아빠를 믿는데 아빠는 사줄 거야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돼 하는 것들 이거는 나로서는 뭐 한계야 우리 인간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뭐 포기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죠 나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민나이다 믿어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실까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지 누구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살아오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가 할 일은 무엇이지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들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염려하면서 예배하시고 왜 염려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시고도 예배하시고도 염려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목상을 한다든지 새벽 기도회를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할 때 늘 그냥 눈을 감고 주님께서 무슨 배를 항상 저한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의 근심거리들 염려거리들을 그 배에다 하나하나 실어서 보내드렸어요 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이제 주님 앞에 맡겨드렸으니까 주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젊어지고 있을 때는 내가 젊어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제게 염려거리어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불행합니다 초조해요 사람이 초라해져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여기에 확신이 내 마음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보냐 26절에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은 천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다 여기 된 확신이 오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염려를 품고 불행하게 살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32절에 다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주님은 알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해결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들이는 겁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랍니다 특히 내일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허락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와 함께 잘 감당하고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암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염려거리가 생길 수는 있는데 특히 마귀가 자꾸만 염려를 심기우잖아요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아요 마귀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마귀 좋아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할 망정 마귀 즐거워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거죠 간구함으로 염려거리를 다 주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맡아주시고 책임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렇게 강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를 계속할까? 내가 기도할까? 이것을 빨리 선택하세요 내가 염려할까? 기도할까? 아침에 제일 일어나면서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할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통치, 다스림이 있기를 간구하십시오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는 다 주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십시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자적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빌리퍼스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실 때 우리의 사치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면 주님이 채우시리라 공비드셔야 합니다 다윗은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런 참된 행복의 노래를 다윗이 불렀습니다 이제는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허락하신 이 참된 행복의 비밀을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우리 은혜로 교회 지금보다 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은혜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지만 저희들 주 안에서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비록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지나친 탐욕,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며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도모하면서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피로 갚주고 사신 우리 은혜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은혜로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로 믿습니다 오늘까지도 함께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 참된 행복을 유지하고 이 행복을 온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신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은혜로 교회 꼭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